대학 강독강의 여섯 번째 시간 2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신의 뜻을 성실하게 하는 성의가 호색을 좋아하고 악취를 싫어하는 자신의 감정을 속이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는 내용이 나오는 대학 4장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4장에 나오는 한 문장이 양명학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2부에서는 양명학이 대학 4장을 인용해서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명학은 주자의 사서집주가 과거시험의 시험과목이 되고 주자학의 모든 학문적 사회적 기준이 된 명나라 때 주자학을 비판하면서 나타난 신유학의 새로운 경향인데요. 특히 대학에 대한 해석에서 주자학과 가장 큰 입장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주자학이 유학을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4대부의 사상으로 보고 철저하게 4대부가 사회적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도덕성을 가지고 헌신할 것을 말했다면 양명학은 주자학의 이런 사회주의와 도덕주의를 잃지 않으면서도 평범한 인간을 위한 개인주의적 사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자가 살았던 남송시대와 양명이 살았던 명나라 사회가 달랐던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남송시대에는 과거 시험을 통해 막 쏟아져 나오는 관료들을 교육시키는 문제가 최우선이었다면 명나라에 이르면 과거 시험을 공부하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합격의 문은 좁아져서 과거 급제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워졌죠. 중국의 과거 제도는 조선과는 달리 서자는 안 되고 재가녀의 자식은 안 되고 하는 금지 규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회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나 자식을 교육할 수 있었고 누구나 도전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하는데요. 당나라 때는 아랍인 출신 급제자가 나오기도 했고 통일신라 때 경주 3체로 꼽힌 최치원과 최원위, 최승우가 빈곤과라는 당나라 과거제의 외국인 전형에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송나라 때 이미 과거 합격자 중 평민비율이 50%에 달했고 조선도 조선 중기에는 약 30%였지만 조선 후기로 가면서는 합격자의 평민비율이 50%에서 고종 때는 60%까지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과거 시험에 도전하고 또 좌절했을지, 얼마나 많은 평민들에게 등용문의 역할을 했을지, 백발이 성성한 노인에서부터 어린 학생까지 한날 한시에 모여서 동시에 시험을 치르고, 시험 순위 결과에 따라 관직에 오르는 과거제도는 유학사상이 만들어낸 가장 큰 발명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명나라 시대에는 꼭 사대부가 아니라도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왕수인의 개인주의적 사상이 수용될 수 있는 충분한 토대가 마련돼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성인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점도 있었습니다. 주자의 시대와 양명의 시대가 다른 점 두 번째는 주의만 해도 불교적 논리와 섞여있던 유학의 논리를 골라내고 유학을 선명하고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불교를 배척하고 반대해야 했지만 왕수인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왕수인은 불교가 더 이상 외래 종교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불교를 우리의 전통으로 여기는 것처럼 불교 전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불교적 개념과 논의를 유학에 끌어들이는 것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가진 누구나 깨달음을 통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개인주의적 평등성과 보편성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 누구라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가두 철학으로 나갔던 겁니다. 주자학과 양명학의 다른 점 세 번째는 주인은 사대부의 경물과 치지,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먼저 안 다음 행동한다는 선지 후행의 입장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사대부의 논의가 지식의 논의에 갇혀서 실천으로 나가지 못하는 병폐가 생겨났습니다. 사대부의 리와 기를 둘러싼 형의상학적 논쟁은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것이 되어갔고 이렇게 지식적 논쟁에 매달리다 보면 행은 영원히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수인이 지행합의를 주장한 것은 지와 행이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지만 사실은 행을 거치지 않는 지는 자격이 없다는 지보다는 행이 앞서야 한다는데 방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왕수인이 지행합의를 주장하면서 그 근거를 찾은 것이 바로 대학 4장인데 그런데 이게 좀 논란이 됐습니다. 양명의 사상을 기록한 전승록이 대학 한글 역주 이 책의 280페이지에서 282페이지까지 인용이 되고 있는데 좀 길지만 어떤 내용인지 좀 보겠습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어 본 적이 없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상인즉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성현께서 사람들에게 지와 행을 가르치신 것은 마음의 본체를 회복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지 범인이 적당히 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대학에서는 참된 지행이 무엇인지를 꼬집어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다. 여호 호색, 여호 악취 선을 좋아하기를 아름다운 꽃을 좋아하듯 하고 악을 미워하기를 악취를 미워하듯 하라. 대학 4장에 나온 말이죠. 도월 선생님은 호색을 아름다운 여인으로 번역하면 너무 남성주의적인 표현이 된다고 하시면서 호색을 아름다운 색깔이나 아름다운 꽃 정도로 번역하는 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취는 오취로 읽어도 괜찮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는 것은 지에 속하는 일이다. 그런데 아름다운 꽃을 좋아하는 것은 행에 속하는 일이다.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보는 그 순간에 이미 저절로 아름다운 꽃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지 아름다운 꽃을 본 후에 좋아하겠다는 결심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아름다운 꽃이나 사람을 보고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좋아하겠다고 마음 먹기 전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느낌이죠. 악취를 맞는다는 것은 지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나 악취를 미워하는 것은 행에 속하는 일이다. 우리가 악취를 맞는 순간에 이미 저절로 악취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지 악취를 맡은 후에 악취를 미워하겠다는 결심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미워하는 것은 아니다. 호호색과 오악취가 동등하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코가 막힌 사람은 눈앞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보더라도 코로 냄새를 맡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몹시 미워하지 않는데 이것은 그 냄새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가령 아무개가 효를 알고 아무개가 공손함을 안다고 말할 경우에도 반드시 그 사람은 이미 효를 행하고 공손함을 행하여 채득한 후에나 비로소 글을 일러 효를 안다. 공손함을 안다고 하는 것이다. 그가 효와 공손함에 관하여 조금 이해가 있다고 해서 그가 효와 공손함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확실히 누가 공손함을 안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실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픔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가 반드시 아프고 난 후에나 비로소 아픔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 추움을 아는 것도 추움을 몸소 겪고 난 후에나 추움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지와 행이 어찌 분리될 수 있겠는가 양명은 지와 행이 분리될 수 없는 경우를 나열하면서 원래 지와 행은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수인은 자신의 지행합일의 정당성을 말하기 위해 대학 4장에 나오는 여호 악취, 여호 호색 이 문장을 근거로 자신의 논리를 치밀하게 전개했는데 직접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왕수인의 지행합일 주장이 충분히 논리적인가요? 그런데 왕수인이 죽은 뒤 약 100년 후에 태어난 왕부지라는 유학자가 있습니다. 도월 선생님의 하버드대학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바로 이 왕부지의 철학이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명말 청초를 살았던 왕부지가 왕수인의 이 주장을 통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왕부지의 비판에 대해서는 한 젊은 유학자의 초상 이 책에 맨 앞에 실려있는 도월 선생님이 쓰신 서문 양명 근본위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왕부지는 왕수인이 예로 든 대학의 호호색이 호색을 인지하고 나서 그 분석의 결과로써 호색을 좋아하는 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왕수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왕수인이 생각하는 지행합일의 수준이 고작 그 정도라면 그런 합일은 본능적인 건데 누구인들 못하겠느냐고 말합니다. 양명학의 최대 표어가 지행합일인데 그 지행합일이 겨우 저 화단의 아름다운 꽃을 보는 동시에 좋아하는 수준의 합일이라면 본능적 관념론의 수준이 되고 마는데 어떻게 복잡한 사회관계 속 도덕규칙에 관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냐고 지적한 겁니다. 왕부지의 이 말은 양명학의 취약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대부의 도덕성과 사회적 실천을 위해 주의가 주장했던 선지 후행에 맞서 내놓은 것이 지행합일이라면 보다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이 있어야 하는데 거의 본능에 가까운 합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양명학의 수준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왕수인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왕수인이 주의가 말하는 격물치질을 실제로 실천해보겠다고 결심하고 대나무 앞에 정좌하고 앉아서 대나무의 이치를 궁리하다가 7일째 되던 날 병이 나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써 왕수인은 본래 이 세상의 사물은 궁리해야 할 것이 없다. 따라서 격물은 바깥 사물이 아닌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성인이 되는 길은 바깥 사물의 궁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서 깨달으면 되는 문제고 따라서 반드시 독서를 통해 격물하지 않아도 내 몸에 공부만 이룩하면 곧 성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왕수인은 성인이 될 수 있는 보편적 가능성의 새 길을 열었던 건데 공부를 안 해도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이 과정이 무리한 건 아닌지 좀 의아합니다. 대나무의 리를 주의 방식대로 격물치지한다고 하면서 대나무를 가만히 앉아서 7일 동안 노려보는 것은 누가 봐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최소한 대나무에 관한 자료를 찾아본다던가 직접 몇 년간 대나무를 심고 매일 관찰을 해본다던가 대나무를 아름답게 그려본다던가 하는 많은 방법을 놔두고 하필 대나무 앞에서 좌선을 했고 그 결과 그렇게 해서 딱히 얻은 게 없으므로 깨달음은 바깥 사물에 있지 않고 내 몸 안에 있다. 이렇게 얻은 결론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도월 선생님은 조선 사대부들이 양명학을 이단시한 것은 신분제도 속에서 자신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성인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 보편성을 두려워해서 자신들의 계층적 이익을 위해 양명학을 거부했지만 실제로 양명학이 조선에서 제대로 유행했다고 해도 이런 논리적 취약성들 때문에 금방 유행이 사그러들었을 거라고 하십니다. 양명학이 주자학의 반기를 들고 나타났지만 고전 유학을 신유학으로 패러다임을 바꾼 주자학의 스케일과 지적인 디테일의 표현에 비해 양명학은 주자학의 전환의 계기일 뿐 왕수인을 주의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양명학의 등장은 신유학이 주자학에 고정되지 않고 시대에 따라 변해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하게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도울 선생님의 이 책은 그냥 대학 한글력주가 아니라 주자학과 양명학을 넘어선 21세기 유학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대학에서는 여호 악취와 여호 호색을 통해 성의와 신독을 말했을까요? 도울 선생님의 결론입니다. 동아시아 사람들은 지식의 문제를 의식, 뜻이나 생각에 종속되는 것으로 생각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의를 강조하다 보면 역시 감정의 문제로 귀속이 되는데 서양은 감성보다는 이성적이고 수학적인 사유를 강조해왔고 이성적 사유가 인류사에 가져온 진보 역시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동양 사람들은 이성과 감성이 따로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성적 판단이 아름다운 꽃을 사랑하고 악취를 싫어하는 감정의 사태처럼 즉각적이고 심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 왔는데요. 만약 통치자가 이성적 판단은 있지만 호색을 좋아하는 것을 은밀하게 숨긴다던가 악취를 맞고도 냄새를 못 맡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 통치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도올 선생님은 아름다운 천연의 강에 댐이 있어야 아름답게 보인다던가 천해로 주어진 아름다운 갯벌을 막아서 재방을 쌓고 그 위에 인공물을 세워야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댐과 재방을 쌓는 정책을 추진한 몇 사람의 호색과 악취에 대한 감정이 왜곡됐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고 따라서 그것을 묵인한 모든 사람들의 성의와 신독이 요청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만금 간척지만한 갯벌이 만들어지려면 2300년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강변보다 시멘트로 정비된 강변을 더 아름답게 바라보고 수만 년에 걸쳐서 형성된 갯벌보다 간척지 위에 만든 신도시를 더 아름답게 보는 것은 호색과 악취에 대한 감정이 왜곡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이것으로 대학 4장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거의 다 살펴봤는데요. 대학에서 가장 유명한 말은 역시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지만 4장의 주제인 성의와 신독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깊이 체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만 해도 물론 정부와 방역당국에 신속한 대처가 있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개개인의 내면에 성의와 신독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조심하고 방역기준을 실천하는 생활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선진국을 보통 국민소득이 얼마냐로 따지는데 이번 기회에 성의와 신독의 태도를 가진 우리 국민의 수준을 통해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끝으로 1부와 2부의 설명을 떠올리면서 대학 4장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소위 성기의자 무작위야 이른바 그 뜻을 성실하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감정을 기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호 악취 여호 호색 악을 미워하기를 악취를 미워하듯 하고 선을 좋아하기를 아름다운 색을 좋아하듯 하니 이것을 일컬어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자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그 홀로 있을 때의 감정을 신중히 해야 한다. 소인 한 거 위 불선 무소 부지 소인은 남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가위 있을 때는 못하는 짓이 없다가도 견군자 이후 염면 엄기 불선 군자를 만난 이후에는 입싹 다시고 그 나쁜 짓을 가려버리고 이저기선 그 선한 모습만을 드러내 놓는다. 인지 시기 여견 기 폐간 연 그러나 타인이 그런 자를 볼 때는 뱃속의 폐간까지도 다 보는 듯하니 즉 하익의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것을 일컬어 내면에 성실한 덕이 쌓이게 되면 그것이 저절로 밖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니 고군자 필신기독야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홀로 있을 때 신중히 해야 하는 것이다. 증자왈 신목소시 증자께서 말씀하셨다. 열눈이 나를 보며 십수 소지 기 엄호 열 손가락이 나를 가리키는 도다. 아 무섭구나 부윤옥 덕윤신 심광채반 부는 옥을 윤택하게 하지만 덕은 몸을 윤택하게 하고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편안해진다. 고군자 필 성기의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뜻을 성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 주 토요일은 8월 15일 공휴일이라 대학 강의는 한 주 쉽니다. 유튜브가 빨간 날이 무슨 상관인가 하시겠지만 저희가 강의 영상을 제작하는 시스템을 조정할 필요도 있고 해서 한 주 쉬는데요. 그렇다고 그냥 쉬지는 않고 다음 토요일에 맞춰서 책 소개 영상을 하나 올리니까 다음 주는 별미 간식을 드신다 생각하시고 책 소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다음 주에 다시 대학 5장의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